안녕하세요. 연울이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로서, 연어 컬러케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겉라는 형용사가 됐든 명사가 됐든 겉드 필링이에요. 앞에서 아무튼 겉드가 필링을 꾸미고 있죠? 겉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창자 내장 이런 뜻인데, 내장이 느끼는 거니까 직감 육감 이런 뜻이 되겠죠? 직감 육감, 여기서는 뭐 하나 더 배울 겁니다. 내장이니까 내장을 뭐 어떡하다 이렇게 되겠죠? 아, ask ahead an improved place. 오스카는 그곳을 improve, 개선하지 않았지만, the better thought, 자신이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히드 앤 리모델, 여기 리모델가 나오는 게 겉이에요. 겉가 전성, 형태를 바뀌지 않고 그대로 쓰이는 것을 전성이라고 해요. 전성 동사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겉에 리모델을, 속을 비워내다. 아, 그러니까 부엌을, 이게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엮인 거예요. 부엌의 속을 비워내서 리모델링하고 add 더하는 거죠. another bedroom 없어요. 그리고 이건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뭐하는 거죠. 2층에 between the two bedrooms. 그 두 개의 침대의 침실, bedroom 침실 사이에 또 하나의 화장실을 만들고 move in, 이사할 거다. 마침내 결국에는. but first thing first. 하지만 먼저 할 건 먼저 해야 돼. on top of the list. 가장 으뜸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worst. 도취된 거죠. 여기 먼저 나오고 여기 주어져. 딸을 찾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또 내려가지요. 내려가면 bebly had the something serious wrong.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다. 육감으로 느꼈다. a하고 b 같은 거니까 여기서 겉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겉은 옛날 영어. 구타스에서 온 단어로 장, 창자, 내장의 뜻이 추상화되어서 내용적으로 알맹이, 본질, 핵심 등이 되는 거예요. 겉은 구어체로는 좋은 뜻으로는 끈기, 배짱 이런 뜻이고. 나쁜 술을 때는 뻔뻔스러운 철명피안 이런 뜻으로 쓰이고. 이 전성된 형사, 전성형사는 마음속으로 본능적인 중대한이라는 뜻이고요. 전성 동사로 쓰실 때는 알맹이를 제거하다, 장식을 제거하다, 뭐 개걸스럽게 먹다 이 뜻으로 쓰여요. 겉은 필링은 직감이라는 뜻으로 하여 내고. 리모델 앞에서는 아까를 겉은 리모델 이렇게 돼 있죠. 기존의 시설을 드러내다 이 뜻으로. 내장을 드러내듯이. When Ellie was expecting, Ellie가 임신했을 때, he decided to get and remodel the basement. 지하실을 드러내고 리모델링 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도, he would get and remodel 이렇게 등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쉬운 편이긴 해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편입니다. 특히 이 두번째, 걸은 리모델. 이건 좀 어렵죠. 여러분이 겉필링은 쉬운데, 걸은 리모델, 이 걸은 리모델, 이 편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